예 권다월리기 재룡 아이스 다시한번 더 인사드립니다 예 2부가 시작했어요 예 방금 저희가 미션1 깨고 미션2를 깼는데 깨긴 깨 깨긴 깨 실패했지 예 미션2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은 밍맵을 보면서 어줍잖은 조작법으로 조작으로 했는데 예 일단은 정말 불편했던거는 조작감 예 조작감 정말 불편했구요 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 모드 컨티뉴 어 컨티뉴 오야 컨티뉴 때릴까? 아냐 이거 하면 돼 누르면 돼 세이브가 되는거야 상관없어 어 잠깐 쏘리 그냥 자동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자 케이치함으로 갑니다 암으로 완전 우렁차 전애누쿠페이 들어가면 20대로밖에 흫 그러네 10대였는데 스킵 빠른 스킵하고 일단 승리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잡으로 뭐야 공략전 아닌데 여기서 뭐야 저거 그냥 대체 제가 팔아놓고 봐 안녕 제가 파워 바뀌겠지 미션이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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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스킵해 아까 봤던거니까 이야 빠르게 지야나 빠르게 진행하자 빠르게 좀 나이주면 되는거 같애 좀 빡치니까 되는거 같애 열받으니까 흫 양심이 좋사 유인이야 제리드다 야 이제 딸식아 야 야 와바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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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드 아까 너 잡다가 그 완전 오래걸렸는데 복수자 일로와바 일로와바 그치 이거지 아 야 깜짝이야 하고 들이대가지고 들이댄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한번더 아잇 자꾸자고 되게 거스리네 저거 흫 흫 흫 유혹하게 밑에서 그냥 알짱알짱거리기만 하니깐 흫 오케이 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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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펀치 없어? 수영펀치는 없는거 같고 잡히나요? 잡네요 아 빠르죠 겟파츠 그러게 아 유가당같이 몇살 잡고 그치 바라버려야지 계속 일단 다시 일단 거점은 계속 점령을 하는데 되게 힘드네 오래걸려 일단 얘 기동성이 너무 딸려 이래놓고 이게 미션 두번째라고 받고싶나? 어떻게 할라고 지금 그래도 이제 조작감이 그래도 좀 어느정도 알거 같애 모를거 같진 않아 이렇게 하고 이게 세.. 이게 근접 세번에다가 얼른 레베로 위로 올라갈테니까 근접 세번하고 특수기술로 세모 쓴 다음에 쓰자마자 바로 다시 대시로 하면은 콤보가 다시 들어가 알거 같애 여기 여기도 제압을 하겠군 아 나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뭐야 또 어디가 아 뭐야 아 뭐야 끝난거야? 거점을 버리고 가는거 같은데 그러게 윗뚝끝 없이 날아가 저기 세군데에 거점이 생기는거 같은데 아닌가 못박다 자막이 너무 빨리 열리 어어 너무 빨리 지나가 역시 이제 편이 있다니 신경쓰지않는다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죠 일단 스피디하게 가야될거같은 아까 본포탑이 이거야? 흐흫 요거요거요거 요기 쿠션 아잇잇 단거 위험하다는데 전혀 위험하고 있잖아 일단은 아까처럼 빠르게 일단 지나가는 지나가는 가되 너무 이제 쫀들한테 그걸 하면 안되겠어 너무 시간을 뺏기면 안될거같애 오케이 빠르게 지나가죠 두고 뭔가 벌려온다 이제 거점이 두개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아니면 상대아니면 되지 당연하지 굳이 굳이 그럴필이 없어 그러면서 시간 버리잖아 굉장히 많이 와 아까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번엔 뭐 이렇게 가는데마다 있어 아까나 한참을 뛰어댕는게도 안보이다 이만 잠시 어허 아이고 좋아 그지 하나 차ảng 그지 내 내 어떤 사람 일 안 Verkehr 태어난 빠르게 플레이합시다. 아 정말 그 대사가 생각나구나. 던져있고 싶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모두 나가주세요. 던져있고 싶다고. 어디야. 참 이런 식사이팀주의에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분명히 빈잡아야되니 던져야되고 아까도 계속 던졌는데 그냥 몇개를 갖고 있는것 봐. 아! 그 누구도 모르는 숨겨진 진실. 과연 퍼스트건담의, 퍼스트건담의 인벤토리는 몇한일것인가. 거점 점령하고 왔어요? 하고왔네. 빨리갑시다. 큰 맵한번 보고 작은 맵한번 보고. 왠지 저기로 가면 또 막다른게 나오고. 아, 그 이신은 수고입니다. 결국 근데 지금까지. 건담 퍼스트건, 그 UC의 역사를 보건대 자브로가 잡... 지훈한테 넘어간적은 없다. 그러네. 얘네가 지금 지훈같지만 연방이란 말이지? 그렇지. 이때는 지훈이 뭐. 걔네들 뭐 비중없잖아. 흠. 아 나중에 나오긴 하잖아. 엑시즈가. 아, 걔네 나오긴 하잖아. 지금, 지금 껀내. 엑시즈가. 아이코. 오케이. 수비대장 3마리가. 등장! 한놈반놈 잡아야지. 왜 나를 무시하는거야. 날 보러오는거지. 날 보러와요. 날 보러와요. 아이코. 고고고! 어쩔 수 없어. 오션이 조금 달라지네. 달라지기는. 그러네. 우리 거점 다 잡았어요? 아니네. 잡은 듯. 도망가야하나 지금 이제?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갑시다. 나갑시다. 좌측. 을 통해서 가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선 나가고. 아, 아우드무라로 이제 들어가.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오른쪽 안에 보여요? 어. 그런거지. 아 이제 봤네. 아까 못 봤는데. 아 아까는 아우드무라가 저기 있었네. 좌측에 있었던게 아우드무라네. 아우드무라네. 아까. 일단 거점 제압하고. 거점은 빠르게 제압을 하고요. 우은. 아우드무라네. 우은. 으음. 무너진다 이거지. 스킵 타고. 아우. 놀래. 으흠 빠르게 좀, 제압을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오케이 그냥 제압을 하면은 뭐 더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냥 내가 남쪽으로 갈게요 남쪽으로 내가 가야 되니까 서쪽으로 가세요 여기도 거점 점령을 한 번 해야 되니까 여기도 어디야 여기 힐이 이게 뭔가 이상해 어 여기 아 막혔구나 여기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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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가비요 여긴 어디 가는거 내가 이래서 네비게이션을 요구하는거야 어디로 가라는거야 그냥 가 그냥 가 로베르트 따라가 여기 빨리 갑시다 막혀있으니까 저기는 그냥 그냥 넘겨 그냥 빨리 가자고 이놈아 저리가 가능한 거점은 점령을 하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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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지나갑시다 뭐 결론은 갈래로 들어가야되네 그런거네 아까 아우드마로도 그랬잖아 아까 좌측에 있을때도 그랬잖아 길을 참 낙시하긴 한데 아 여기 아아 길이 미묘하게 짧네 못두르니까 그 말이 내 말이 못두르니까 그런거지 안 되나봐 안되나봐 두려워 버리면 건담이 아닐거같아 어릴적에는 이제 건담을 보면서 정의로운 로봇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나가봐 오케이 옛날에 봤던거로 지금 다시 내면 현실은 달라 빠른 빠른 점령 아무렇지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딜을 헤맨다 뭐야 거점이 아아 아 짜증나 이 친구야 정신잘여 이 친구야 오케이 잡았고 한 마리 남았고 이러와나 ㅋㅋㅋㅋㅋ 기다려주지 않금마자 치워봐 오케이 빨리 지나갑시다 쫄루쫄루쫄루 개팟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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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데시를 하는거랑 같애 차이가 없는데 아 그래? 왜 이렇게 빨라? 이거 건담 특성인가? 난 되게 느린데 뭐지? 일단 여기 거점도 빠르게 점령을 하죠 제맛이 나가주세요 제맛이 나가주세요 우리도 나가주세요 나가달라고요 제발 나가! 얼마 안 남았어 왠지 여기도 수비대장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오케이 뒤로 나 갈거야 좌측으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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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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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돼 밖으로 아예 오케이 이쪽 나왔습니다 아싸 9분안에 아우드마라로 가면 되는거죠 거점하다가 남긴 했는데 저걸 할만한 노하우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가기 급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기는 아슬아슬하게 거점 점령을 해도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멀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걸려라 건던도 아니고 빨리 가자 어 멀어 진짜 인간적으로 이 큰 맵을 누가 배를 저기다 대 주차 누가 있어 어허 에이 뭐야 어찌되나 아 왜 아 어떻게 가야돼 이러면 제대로 갔는데 아니 혹시 다른애들 챙겨서 가야되는거 아냐 스테이지 2서부터 난왕이야 여기서 맵을 좀 잘 봐두자고 아니 그니까 맵을 보면 왜 저렇게 잘 갔어 하나하나 했는데 잠깐만 자 로베르토가 저거 죽고 아포르가 죽고 아 다른 애도 죽으면 안 되나 아 크와트로가 저기서 죽었네 아이씨 바로 오는 길이 아니 막혔어 저기야 막혀 막혀 마지막에 막혀 저기를 막혀 여기로 와야되는건가요 가운데 아 그럼 되겠다 가운데로 가면 되겠다 완전 돌아갔잖아 가운데로 와야된다 소린데 문제는 저기 찾을 수 있어? 님이 가운데로 내려가시구요 좌측으로 갈께 이렇게 되면 반대로 가자고 또 좌측에 설 수 있으니까 하아 때리고 싶어 하아 이래서 중요한 것은 단지와 한글화를 해줘요 하하하하하하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겠잖아 하하하하 쇼크웨이브 SP 사용해서 쇼크웨이브를 사용한다 아이템 먹었죠?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역시 안내설명이 있어야돼 그러려니 해요 하하하하 이런게임이 한두개도 아니고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좀 시간내에 버텨주면 더 나나 예의로는 모르지 그건 모르는거죠 어 잠깐잠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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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 야 스탑 비잇 여기서만 해야돼 귀찮아 왜 여기서만 해야돼 난이 좀 편하게 해주면 안돼 암흐로 일어나 난이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암! 별수없지 아 아니 아니 시작부터 이리그라자 인플레이 설정을 기본적으로 만들게 해주든가 선택을 해서 스킬조음 sp 공격에 오오오오오오오 sp 공격 발동시 슈크웨이브가 같이 나가나 본데 좋다 스피디하게 좀 빠르게 갑시다 이번에 네 나는 우측 난 우측 그쪽 좌측으로 가세요 무조건 그렇게..그렇게 가 이렇게? 아하츠..그럼 윗길? 아까처럼? 으흠 아 이게 시작부터 시작부터 아예 윗길에도 지금 거점이 있어요 윗길에도 지금 거점이 있어요 저거 하시면 돼 흠 일단 저걸 하고 일단 거점을 제약을 해 네 문제..여기는 문제가 안되고 택출할 피강소인건 아니고 아무리 거기도..거기라도 그렇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정해놔야 편하니까 일어나 일어나 물 비켜주세요 나 딴 데로 할거야 오케 구경만 할거라 비키란 말이야 이거가 지규다 이렇게 멀뜨멋지 구경만 할거면서 왜 내기로 막는거야 막고싶다잖아 일단은 저 위쪽에 이 거점은 제압을 하고 우측으로 들어가야겠어 거점 그니까 결국에는 거점을 다 제압을 해야 다 제압을 해야 이제 다른 아군들도 살아가지고 나온다는거지 야 지금 아까 크와트로랑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거 같은데 그니까 결국은 이 게임에서도 샤아는 별거 없었다는거지 이런 게임이 게임이 이러니까 재미가 없지 샤아를 죽여디 저갑이 아니 왜 이런 애들도 상대도 버티지도 모르고 어떡할거야 버텨줘야될거 아니야 최소한이 버텨줘야될거 아니야 최소한이 아니지 왜 다 여기서 뭐하냐 내 쪽으로 와야지 구경 관람석이야 관람석아가지고 제일 재밌는 쌈구경 아 일부 거점만 제압을 하면은 다 사라지는구나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서 끝장을 봐야겠어 몸 좋았다 내부로 또 이번에도 나로 동영한다는거구나 일렉 많지 하지만 관심없어 거점 아니면 된거 아네 안 보내준대 안 보내준대 아브라나 갈꺼야 겹겹쇼 헤헿 건너 좌우 찐다 퇴 역시 역시 재상점 이야 달린다 왼발의 기둥이관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이아 거기 길 있어요 거기? 일단 거점인데 아 진짜? 하하참 달려왔더니 거점인데? 빠르네? 이거 그냥 갈고타 빨리 갈고타 스피디하게 클리어하고싶어 빨리 로베르토 시작이요 당신을 도와주러 왔어요 나는 당신의 수천사 빰빠라빰 빰빠라빰 라이플에 맞는다는 아잇 켜봐 켜주지 않으려면 아아 빨리 비켜주지 않으려면 빨리 끊고싶어 비켜줘 스테이지 2나 몇이요 비켜줘요 다 하나 빨리 가야겠다 여긴 어디냐 다음은 어디냐 저것냐 아니잖아 다 불신 고마워 고마워 신났어 신났어 권남이 너무 잘 뛰어 야하 아우 진짜 너무 잘 뛴다 얘 아우 빠르게 가긴 가야겠어요 여기가 길어야지 오케 거점 들어왔고 저것은 여기가 이틀의 위험이라고 지키는 건가 적립은 명절하게 적이 있다 탑 여긴 경제 멀리 아이는 우리 팬들 많잖아 비글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일이 어떻게 지금 난 더 급한 일이 있어 ella 무책임 쩔어 응 난 급한 일이 있어 외나 inward 괜찮았나 알아 꿈 어? 여기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건가? 그냥 강량등 맞는데 왜 여기서 또 길이 나뉘는거야? 왜 여기서 또 길이 나뉘는거야? 이리언이야! 이리언이야! 이리언이 또 길이를 헤맨다 큰일났다 스테이지 2에서 레벨업을 몇이나 하는거야? 가즈! 아이고 밀리레이션이 필요하다 밀리레이션이 필요하다 일단 거점 수비대장을 잡고는 있는데 저 옆으로 건너가고 싶단 말이지 저 옆으로 건너가면 바로 접는데 이리언이야 저 옆으로 건너가고 싶단 말이야 이쪽으로 빠져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다 아우 진짜 중량만 다 잡았다는거 나가 준비해야지 빨리 가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야 아무도 말아 어디로 오는거야 어디로 가야오 그니까 거기 어디냐고 이 아저씨야 저기야? 저기야? 남쪽으로 가겠네 일단 제가 서쪽으로 갈게요 남쪽으로 가시고 남쪽으로 가는 동안에 거점은 전부 다 제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클리아가 됩니다 너도 무단히 자신의 삶을 내버려야 돼 클리아! 깜짝 놀라게 하지말고 뭐야? 락반가? 통로에 붙잡고 있는 건가? 클리아! 제압브로우는 무지하믄 소통의 통로가 꼭 있어야 돼 제압브로우는 무지하믄 끄고 제압브로우는 무지하믄 어? 제압브로우는 무지하믄 남쪽으로 가세요 저기 구석탱이 보이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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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거기 거기랑 같이 가미루 뒤있네 아... 여기 막혀있어 라이프 쓰여주마 나도 안쓰는데 여기 이거 안되나? 이거 못부시나 이거? 아 짱이나 저 파란색 벽을 모르겠어 저게 녹색으로 저거 막힌건지 뭔 조건을 한번 열리는건지 그게 보여야되는데 그걸 모르니 어디로 가야돼 여기 이 위로가면 여기가 막혀있으니까 갈수가 없고 밑으로 삥 돌아가라 이거 아니야 지금 다음 거점은 어디냐 저기네 빨리좀가자 빨리좀가자 아저씨 바빠 아저씨 바빠 바쁜놈이야 일단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자자자자 모두 모이세요 오오오 이쪽끼리 맞는거 같네요 나도 케이픽에 들어가는거 같은데 맞구만 오우 많다 으 오케이 밑으로가세요 밑으로 밑으로가요 여기 위로갈게 콜 스키게임 오케이 그쪽도 사이퍼 막혀있고 해사라 아저씨랑 놀자 아저씨랑 놀자 아저씨랑 놀자 뭐야 코와트로 죽었어? 어? 아우 좀만 빨리 가야겠다 코와트로는 죽었는데 다른 애들은 살아있어 반려 왜이렇게 왜이렇게 홍보가 됐어? 아 깜깜해 죽겠네 아저씨 이러지마 응 오케이 제압했고 콕콕콕 제압이 아이 여기 또 왜 가드가 셋이야 어딨어 어딨어 이리와 바람 놀자 그래 아아 바스로 소리 말고 아주 그냥 아 폴리 아 폴리 아 폴리다 살려줘야돼 얘는 진짜 얘네 죽으면 끝나는거니까 아이씨 아니 왜 보통은 이런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죽는걸 걱정해야되는데 아 왜 내가 저러고 살려줘야돼 왜 귀찮게 아군을 구조하러 당겨야돼 같은 게임이네 오케이 일단 됐고 춤몬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되니까 춤몬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되니까 뭐 이따 주는건 좋은데 스피드에 나가십시오 빨리 길을 찾고있어 여긴가 이쪽인가 아 폴리는 살려줬고 뭐야 아 폴리 많이 잡았나보 잡았다고 진격어져 구졸구하네 여기만 하면 되나 하나 더 남았네 저기 모여라 빨리 모여라 오 밑에있다 완전 많다 우와 이러니까 곽다로가 구갈만하지 이내 전술 쩌네 곽다로 살려주고 아 곽다로 살려주고 아 아 이거 멀어 아 수비대장이 요렇게 많아 아 또 세마리야 세마리 제트스틱이 많습니다 여기요 니네들이랑 충분히 제트스틱까지 쓸거 같은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아 오 제발 길좀 맥도 어색한거 저 위로 돌아가면은 반대쪽을 갈수있을거같은게 어 멀다 아 멀어 빠르게 저것도 누울쇼 오 저것도 누울쇼 이 개피를 거기서 싸우고 간지 아 폴리? 이 아저씨들이 걸었다가 일로 올라오고 발목 잡지마 우리들 됐다 9분 남았어 충분해 코아토로 벌써 갔어 바로 수납이 되는 건데 야가 빠진 것들이 아우동무라를 터뜨린다고 아우동무라를 터뜨린다고 큰일났네 아 제리드 라스트 보스가 제리드야 끝까지 제리드 나오겠네 그러면 아우동무라를 터뜨린다고 죽었어 아우동무라를 격추당했대 아니 시간을 15분 주면서 15분 동안 버티질 못해 어쩌라는 거야 뭐지 이유가 제가 보자 좀 빨리 좀 가봐 여기서 했어 갔어 여기 내가 했어 정리하고 아폴레가 절로가 그래 아폴레 저기서 계속 싸웠어 제리드가 저 차례차례 짝짝짝짝짝 짝 정령 정령 정리하고 여기 길이였어요 저렇게 가 저게 항상 도망가줘 여기서 터졌어 너무하잖아 야아 너무하잖아 이거 아니 제한 시간을 줬으면 제한 시간 만 정도로 버텨줘야 될 거 아니야 유저가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해결을 하게 해 아 진짜 미치겠네 역시 라스트 한판 오기가 생긴다 오기가 생긴다 아니 다른 모드 하나 보여줘 그러면 뭐 계속해 봐야 이건 뭔가 노가다를 하게 하는 것 같아 다음번에 완벽하게 깨도록 하죠 아니 뭐 이래 뭐 저래 진짜 뭐 저러냐 진짜 열심히 해도 저래 왜 어떻게 아니 이런 게임은 또 처음이네 제한 시간 줘놓고 제한 시간 이전에 터뜨려주는 건 구분되니까 더 줘 왜 내가 보기에는 제리드랑 싸우다가 또 쿠아토로가 죽었어 내가 보기엔 또 호구네 진짜 호구야 황당한 거지 이건 아닌거지 아니 이 아저씨는 왜 자꾸 딴 데가서 터져 그거 일단 예 버서스 모드도 있으니까 우리 기회란판 해보죠 연습해보죠 이 게임에서 대전 해봅시다 오! 많다 이야 아싸 뭐야 얘네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얘네 뭐야 왜 왜 몸편에 없는데 근데 왜 얘네 여기 왜있어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히히로유가 최고지 가봅시다 올... 그렇지!!! 괜찮네 버스 쏘우니까 있죠 본적에서 쓰지도 못하는거 아 이거 몇번 깨고나면은 레귤러 에이스 뉴타입 레귤러로 가죠 예 잡으... 아 잡으로 씨 때리고싶다 잡으로 스테이지가 딱 콜랑 2개인가? 어차피 1대 1이니까 이제 싸우는 거니까 근데 이걸로 대전은 뭐 참 웃기겠는데 해보고 일단 해보고 로딩이 길구나 간다믄 화이트! 오! 레디 고! 근데 고하기 전에 이미 통화질 것 같은데? 야! 일로 와 봐요 쿄핰學isa 호아 mutual 이거 뭐 부족 타임 없어? 스텐즈 한다네 히하하핫 스텐즈 한다며ate 반 뭐 없어? 이거봐 일어나는 직후에 뭐 없어 우선시 해주는 게 없어 이거 이거봐 시민을 한 다음에 달리내샤야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이거 뭐야 이 게임사 버스터라이플 뭐 쏘나 이거? 솔라는 필살기인가? SPA도 쏴야 되나? 금방 이대로 끝나나요? 오! 으아 뭐야 이거 저기 SPA가 있어?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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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좋게에에에에에에에 참 밸런스가 심왕이다 이거 아니 다운된 상대가 일어나는데 뭐 핸디가 핸디가 바로 댕겨 자기한테 너무하잖아 웃기긴 하네요 네 윙제로가 너무 세서 그런 걸지도 모르니까 바꿔서 해볼까요? 꼭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애 이건 아무리 봐도 시스템적 문제 같애 다시 한번더 다른 메뉴는 뭐여 이게 샷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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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다운? 샷다운은 뭐야? 샷다운도 아니고 아마 아마 격추수 대결 이런 걸 건데 이거 무쌍이고 무쌍 매치고 무쌍 매치고 그치 이건 격추수 이거는 무쌍 그치 재미없네 오케이 일단은 예 예 재룡과 아인스는 일단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연습해가지구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예 일단은 원쿨은 해야되잖아 이 스테이지가 한 일은 해야되잖아 한 일은 해야되잖아 한 일일은 해야되잖아 그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연습을 해가지고 예 이거 공략 좀 봅시다 이거 공략을 봐야될 것 같애 아니 제한시간보다 빨리 터지니까 예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권담블링의 재룡과 아인스였습니다 예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번에는 깰게요 예 무조건 깨겠습니다 바빠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